앞으로도 끝내주기 고통스러울 겁니다, 단탈. 대원어 포스틱? 했는데... 시작도... 따라가는 거죠. 그곳에 진짜 길이 있을지니... 단탈 눈골 안 치워? 다 죽여버린다! 이게 무슨...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! 전부 죽일거야... 단탈 가만두지 않겠어... 이번에도 어김없이... 다 죽이네... 밖 봐라. 다음 기회에 으윗! 노자비! 더 빨리! 예연이... 으윗윽 흠흑흐한 Display! 약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왔노라! 그대가 나설 마음이 없다면 내가 직접 해결하겠네 안내합니다 코드 퍼플 코드 퍼플 니 사상을 변화라고 하지 않았다 또 견뎌신